아 이거 지금 데모 버전인데 풀버전 나오면은 되게 까다로워 지겠네요 에어헤드라는 게임이고 말그대로 이제 머리가 공기로 됐다 아니면 공기로 된 머리 그런거겠죠 시작하죠 아 이거 그림자 있는거 보니까 제 컴퓨터에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나중에 뭐야 시작한건가 그림자 있는 그림자 있다기보단 그림자가 많은 곳 가면은 되게 끊길 것 같은데요 아 미는거 있나 보니 밀고 뭐 상호작용도 있겠죠 아 이거 걸쳐서 올라갈 수 있네요 오른쪽은 길이 없는데 위아래로는 못가네요 하나씩 눌러보고 있는데 E키 F키 다른거는 없나 F하고 2만 있나보네요 Q도 있었네 어 아니네 여기서는 Q 안되네요 빨간볼하고 파란볼하고 파란볼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 설명이 이제 나오네요 밀거나 2키로 당길 수 있다고 왼쪽도 가볼까요 ESC 팀 나올 때마다 계속 지도를 봐야되나 올라가는데 이걸 끌고 와야겠죠 가자 밀어야 되나 골골러 가요 하 이거... 이거 어느 세월이 미구가 이거 지금은 머리가 없는데 머리를 찾으러 가야되나 호빵맨... 호빵맨도 머리가 없으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저걸로 공기 넣는 것 같은데 뭐야 몬스터인가 이거는 F만 되네요 박아도 되나 멀쩡하네 왜 얘가 나오니까 벌써부터 끊기죠 얘가 나오니까 계속 끊기네 문어 같은 애가 나오니까 음악이 갑자기 약간 공포스럽게 변했는데 별거 없네요 이것도 당기면 되나 어휴 이걸로 쟤 잤나 도망가잖아 저기로 가라는 거겠죠 대충 어 이거 갈수록 맵이 나오나보네 처음부터 완벽한게 아니라 가야지 지도가 활성화 되네요 뭐야 어휴 이역줄기 같은 거 잡을 수 있네 뭐예요 없어졌네 여긴 막혔고 뭐야 왜 갑자기 퓨전 자세를 취하지 힘겨루기 아니 힘겨루기인가 당길 수도 없네 기습해야되나 지금 아휴 아휴 가자 아휴 당기려는데 자꾸 미는 자세가 취해지지 이게 힘겨루기가 아니라 뭘 해야되나보네요 계속 제가 밀력으로는 맞고 당기력으로는 당기는 거 보니까 다른 걸 해야 되나봐요 이게 내 머리인가 아닌데 쟤한테 줘야되나 가져가는데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끝인가 이거 당겨야되나 이거 밀어야되나 밀어보죠 이게 맞겠지요 에어탱크는 여기저기 있네 여긴 왜이렇게 어둡지 와 뭐 길이 생기네 이게 그냥 가는거랑 스페이스로 옆으로 가는거랑 두개인가봐요 어 뭐야 생명체인가봐 공사장인가 어떻게 된거지 바로는 못가네 당겨서 어 뭐야 저절로 합체가 되네 뭐 뭐야 이거 썸네일에서 봤던 머리가 이제 나왔네 어 쭈글쭈글인데 F 과연 이거 E인데 F 이거 들고 다니는건가 본데요 길이 없는데 공기 계속 넣어줘야돼 일단은 돌아가고 머리에서 공기가 다 빠지면 끝나나 본데요 공기를 잃지말라 공기를 잃지말라 그런 말 아닌가 이것도 되나 근데 머리 없이 잘 다녔는데 왜 머리가 생겼다가 갑자기 공기가 필요하지 왜 자꾸 안되는거야 이거는 안되나 어 풍선이야 더 못가네 아 그럼 이게 계속 있던게 돌아다니면서 공기가 계속 빠지니까 제가 이거를 다시 채워줘야되나 본데요 요 요약할 수가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거에서 F 누르면 빠지네 그럼 빼고 가야되나 아닌거 같은데 왜이래 갑자기 화면이 공기가 없으면 안되나보네 아 뭐야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공기 주입하면서 돌아다니는 게임 같아요 아 이거 설명이 왜이렇게 많아졌어 아 이거 안되는데 밀어야되나 일단 이거부터 아 이거 지금 데모 버전인데 풀버전 나오면은 되게 까다로워 지겠네요 일단 설명부터 없애고 요건 어떻게 쓰지 그냥 있는건가 뭐가 달라진건가 대충 길을 잃어버렸다 싶으면은 지도를 봐라 그 뜻이겠죠 아니 갈 수가 없잖아 다시 돌아가는게 맞나 아니면 저쪽으로 가야되나 아이고 복잡하네 돌이 저쪽으로 미끄러진거 보면은 저쪽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 일로 가보죠 아까 개네인가 뭐야 어떻게 하라는거야 어떻게 하라는거야 선생님 갇혔는데요 아 이대로 죽나요 아 여기서 시작이네 어이짜 공기가 없는데 공기가 없는데 아 이런거 다 상호착용이 있네 어이앨 어이앨 어이 뭐야 아니 근데 여태까지 공기 없이 잘 살았는데 왜 갑자기 공기가 필요하지 어이구 뭐야 못나가는데 대자 뭐 이거 이거 그냥 빨리 못내려가네요 이거 벌써부터 엄청 끊기는데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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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다 보니까 공기를 빼야지만 내려갈 수 있네 어 모자라네 어이 이런 여기가 최대인가 너무 끊기는데요 뭐야 돌을 밝혀주는 핵 같은건가 더 안따로 오네 이거 제 컴퓨터로는 못하겠는데요 벌써부터 엄청 끊기는데 어이구 뭐야 막혔네 여기는 못가네요 이 작은건 뭐지 일단 조금만 더 가보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꺼야겠네요 지금도 안되겠다 싶은데 이 가운데 마오면 엄청 끊기네 아 아 뭐야 쟤가 들고갔네 쟤한테 뺏기면 안되는구나 갑자기 강제 키스시키더니 공기를 뺏겼네 어휴 찌부잡아 안됐네 기껏 도와줬더니 공기를 빼앗아버리네 요긴 뭘하나 여기서 밀어야되나 어이구 어이구 이게 아닌데 알팜 만들고 알팜 만들고 알팜 만들고 둘수가 없네 밀거나 그런건 안되는데 굴려야되나 아이고 아이고 안걸로 가는데 아 벌써부터 우선 컴퓨터 사양이 안되는 것도 있는데 되게 까다로운 게임이다 라는걸 확실히 알 수 있네요 또 머리 뺏으러 왔네 여긴 어떻게 간다 얘때문에 머리 못노는데 다른 데부터 가야되나 계속 오네 얘한테서 다시 탈취할 수 있나 가져오세요 그냥 셔틀이네 여기서는 어떻게 된거야 여기는 길이 더 없나 내가 지금 어디있는거지 길이 더 없나보네요 위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는거 보니까 더 있는거 같은데 여기는 막혔고 아이고 아이고 물속에 들어가야되나 저쪽길로 갈수가 없네 자 셔틀 옮겨보세요 물속에 별거 없는데 뭐야 제일 위로 올라가는데 어어 아 또 강제로 키스당했네 저게 작은 자기들 가족인줄 알았는데 그냥 공기주면 커지는거구나 두고 뭐야 둘수가 없는데 어이구야 올라가지도 못하네 이제는 되네 그러면 여기로 가는거 아닌가 여기다 둬야되나 두면 바로 가져가지않나 뭘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공기가 없네 또 아이 끊겨가지고 뛰질 못하니 바로 두고 바로 두고 주워서 어디로 가는거야 게임 소리가 싱크가 맞는거 같기도하고 아닌거 같기도하고 알수가 없는데 여기는 계속 따라다니네 계속 따라다니네 여기는 떨어뜨리면 바로 직행인데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저 옆에 작은거 하나 더 있는데 저걸 뺏어가지고 거래 같은걸 해야되나 두고 일단 올라가보죠 아이고 아이고 이런 주시고 두고 두고 아 이게 진짜 그림자 끄는 옵션이 있으면 좋겠는데 왜 위에는 땅이 보라색이지 아 두마리 동시에 하는건줄 알았네 그러면은 여기다 두고 그러면은 여기다 두고 자 강탈 이거를 얘한테 주면 되겠네요 아닌가 아 됐네 주는건 좋은데 주는건 좋은데 어떻게 간다 일단은 다시 올라가서 끊기는 정도가 너무 심각한데 끊기는 정도가 뭐 할게 없는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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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단은 쟤한테 쟤한테 안 뺏기는 것까진 좋은데 여기서 막혔네요 어떻게 가야되지 어 길도 막혔겠다 너무 끊기니까 한번 더 해보고 어이구 히히 히히 와 이걸 밀 수 있구나 히히히 다시 두고 안오네 그냥 지가 들었네 그냥 자기가 들었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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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머리를 저기로 굴려서 바닥으로 밀어야 되나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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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돌이 도라돌이가 버그가 걸린거 같아가지고 다시 오긴 했는데 우선은 얘 들어서 머리 회수하고 여기 어이구 또 어디갔어 이거 아 아으하 왜 자꾸 머리가 없어져요 선생님 아으 요 무슨 소리야 왜 자꾸 머리가 없어져요 선생님 다시 주워서 끊기는것 때문에 뭐가 자꾸 박자가 안맞나 다시 줍고 올라가서 이번에는 버그 안걸렸겠죠 다행히 제가 때려 놨네요 원래 보라돌이 계속 들고 있었는데 그럼 들어서 아까 말한대로 역시 보라돌이 저기다 끼니까 저기다 꽂아주니까 바람 넣어져서 커지네요 그럼 이제 얘가 도와주려고 하는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어서 내려가고 아까 이 근처에 공기 넣는거 있었으니까 그거 타면 되겠네요 엄청 끊기네 내려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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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거 이제 막히는거 없으니까 이쪽거 타면 되겠죠 동굴에서 나가는건가 뭐야 아니 웬 공장이 있네 저기 오른쪽 위에 보라돌이는 왜 잔뜩 잡혀있지 좌핑기 아니라 주민인가 쟤네가 주민인데 때가 온거일수도 있겠네요 동굴에 사는 보라돌이들이 아니라 운명 이런 보라돌이들일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데모는 여기서 끝난거 같고 본버전이 나온다면 옵션에서 그림자 같은거 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 너무 끊겨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제 데모는 어찌어찌 깼으니까 정식으로 출시되면 일단은 한번 가격보고 가격이 괜찮다 싶으면 구매해서 해보죠